오 솜에 부여잡고 매달 끝나는 자녀 사나이 가는 길에 매여이 막느냐 달뜨는 뱀무리에 물새들만 울어주네 다시 봐요 언제 다시 만날 날이 있으랴 이별이 살아와서 우는 것이 여자냐 사나이 다른 가슴에 눈물도 말랐다 상도 때 습관절이 물탈 다 흘러내면 그들이여 언제 다시 수고 놀랄이 있으니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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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갈매기만 살피우네 이미여 언제 다시 서로 만나봤지니 한글자막 by 한효정